여우 시야끼럽 시야끼럼 여우 내 시야끼럼 여우 와 진짜 멋있다 나도 내 생각을 랩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 맞아 내가 하면 되지 나 김뚜식 못할 게 뭐야 그래 오늘부터 랩 연습을 하는 거야 잠시 후 뚜식아 어딨니? 아니 얘가 어딜 간 거야 헬로 맘 뚜식이가 랩을 한다 뚜 뚜 뚜 엄마나 여기 써요 요 요 요 왜 또 그래 왜 이게 뭐 하는 꼬라지야 꼬라집 미꼬라집 날 보라집 멋지지 탄생했다 뚜식동의 최고의 랩스타 그건 바로 나 라지 왜 또 그래 왜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똑바로 해 해 해 해 해는 낮에 뜨는 것이 해 달 달 달 다른 밤에 뜨는 것이 달 당연한 소리를 정성스레 하고 있어 정성이 들어간 것은 바로 엄마 요리 장성한 아들이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딨어요 엄마 정성 들어간 점심밥? 뭐 뭐? 밥대대서 부른 것 아닌가요 지금? 나에겐 금이에요 시간이 금금 나와 대화하려면 내야 해요 요금 엄마니까 할인해 드릴게요 조금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뚜식이 좀 보세요 아버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그랜빠덜 그랜빠덜 아들은 나의 빠덜 나의 빠덜 아빠는 그랜빠덜 다 같이 점심 먹은 밥상이 거덜 밥상이 거덜라면 엄마 다리 후덜덜 예 어머마 뚜식이 뭐 잘못 먹었어? 디디디디디디 다녀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걸어와 누나 살금살금 겁먹지 말고 이리 걸어와 왼쪽 발을 내딛고 그 다음은 오른발 여기어서 일로 와서 소파에 앉아 엄마 얘 뭐예요?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약은 무슨 얼어 죽을 약? 점심밥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약 때가 됐어 한시야 보약 널 시간 아이고 오랜만에 정신 나갔구만 또 그래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계속 랩으로만 이야기한다 아휴 이게 랩이 어똥이여 헤이 그랜빠덜 말이 너무 심하시네 요 야 너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할 거라면 시작조차 안 했지 뚜식이가 랩을 한다 뚜뚜뚜 세이 호 호 호 응 세이 예 예 예 예 예 세이 멍 멍 멍 멍 세이 야옹 냐옹 예 역시 내 영혼의 동반자 애니멀 독 앤 캣 캣 앤 독 준비해라 너희는 간식 먹을 준비 냐옹냐옹냐옹 다음날 띠비비비디치크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왔어 엄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뚜식이 목소리 같은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정말 저를 꼭 믿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어어 그게 안녕하십니까 기호 0번 김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하냐 너?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흐뚜루마뚜루 잘 해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이건 또 뭐예요? 아휴 이번에는 대통령이란다 대통령 되겠다고 연습한대 아휴 기호 0번 김뚜식 이 나라를 위해 한 번 바치겠습니다 꼭 좀 뽑아주세요 컷 아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